안녕하세요. 주얼리 공방 로즈마마 정장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원래 취미로 주얼리를 배우다가 재밌어서 너무 적성에도 맞고 재밌어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클 수업을 하다가 판매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가게는 친절한 로즈쌤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수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크고요. 세상에서 하나 뿐인 디자인을 직접 상환하셔서 만드시는 재미가 있습니다. 네, 일단 여기 주변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고 싶고요. 그리고 로즈마마의 특색을 더 갖추어서 주변 사람들도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로즈마마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. 네,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시고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찾아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. 다 건강 유의하시고 더 노력하는 로즈마마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